부모님 만날 시간이 다가왔네 일로 올라오겠지? 응 이거 알아 옛날에 사람들은 잘 알아 청년, 그녀는 뭘 것인가? 긴장과 효자함 속에 그녀를 기다리는 COD의 확주중 엄마 이거 해야 된다고? 자, 저 한번 불러볼까요? 엄마! 한번 더 크게 불러볼까요? 엄마! 빠바바바바 어머, 나 내 따라 구름다리 건너서 와 내 생각에 저기 있는 거 아빤 것 같다 내 얼굴 연락이 진짜 fine Lena 어디 아빠 진짜 멀리나 내가 알아봤어 이 오빠 ребенка 갔어 저 저 저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자기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 이건 악어 하는지 clicked 이거에요? 나 이거 가래 그 분홍색 스티커 말한 거네 그래 이러면 분홍색 스티커 랜덤이야 랜덤이야 랜덤으로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안 알려줬어? 아니 랜덤이란 건 아닌데 어 랜덤이 거기서 왼쪽 보시면 토론토 같아요 내가 이제 아니 거기 열착 타고 오잖아 오면서 바뀌고 오서 여기 대감동 같아 이제 요거 지나가면은 이제 예뻐져요 그리고 이쪽에만 찍으면 더 이쁘 또 그런건가 좀 하나 둘 셋 됐어요? 네 아니 우리 어디까지 있잖아 나중에 바꿔가지고 그런 수가 있구나 네 안녕히 있어 안녕히 있어 안녕히 있어 뭐야 안 열린다며 진짜 안 열렸어요 진짜 저 길이 정말 안 열렸어요 힘들어 오빠 고생했어 몇 점 하고 잘 숨이 다 내려갔어 이제 맞지? 4번째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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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할 때 확인할 때 확인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자 모두 다같이 손을 닦고 옵니다 손요 네 모두 다같이 여기 와서 손 닦고 가라고 여기도 안 넘었는데 이게 약간 발 등에 찍혔어 피나 피나잖아 오늘도 클로이가 클로이 하셨네요 아니 내가 저 그래서 오늘 제가 안 넘었거든 여러분 다행이셔요 얘를 어떻게 오징어도 구워주고 엄마말도 들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두 남자에게 일을 씹히게 자버렸는데 거기에 돌려도 안 돼 그냥 가장 사용했던 모습을 보자마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혹시나 변했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한결같다고 보여주는 거야 아 고마워 잠 닫겠지 지 автом하단 고생하셨어요 웰큼 또 캐나다 너무 이뻐 KELL other day 내ậy bite 우리 내일 뭐 입 board 아 내 monstrous 나 갖다 한다 좋아 guerra 그냥 반바지 그렇죠 추억 베etas 후 어머니 드디어 나이아가라 가시네요 우리 엄마 삐걱 뺀다지 아버님 나이아가라 출발합니다 응 좋아 응 좋아 고이징만 껴도 있어 고이징만 껴도 있어 최애 상대회 진정 저의 시인국이 말하자면 công에 참여해주시고 왕자 은행 여행 그녀의 희망 말하자면 이를 안imo 마누라 고파 바다 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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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엄마, 아빠, 엔디, 엔디, 아빠, 여기가. 여기 아이스크림이니까 여기로 앉아, 저쪽으로 앉아. 사랑과 정렬을 엄마가 아빠야. 어머님, 아버님, 앉으실 자리. 사랑과 정렬을 저희 얘기해 주세요. 블루베리. 말 냄새가 엄청난다, 진짜. 전체 차렷! 전체 차렷! 여기 뭐 하는지 알아? 그 조그만 골프하는 데요. 아! 게이트볼! 어어어어. 라지 비판이 괜찮을 겁니다. 너무 많지? 안 많아? 많이 많아? 여기 보면 일반 팩 방지 하나 시키고 이거 근데 뭐 하는 데예요? 이거는 모르겠네. 여기가 그냥 모든 걸 거꾸로 해 놓은 집이래. 아 그냥 구경하는 거구나? 근데 돈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하하하 그러기에는 약간.. 그쵸? 내가 집에 있는 거 다 지쉽지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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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예요. 어 완전히 번거도 간다 이거야. 좌성에 있어서 아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거든. 내가 해? 아빠가 할 때는? 슈진 여기 있죠, 여하. 이렇게 해볼게. 어머니 들어볼래? 무거워서? 오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아직! 짠해야지 아빠! 뭐 다 까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고파 아빠? 날씨 대박 잘 골랐어요 진짜 엄청 생각해봐요 자... 들어가 주시고요 서린이 이거 콜라 하나 가져가 어 아빠 짠! 그래 짠! 짠! 나 보느라고 인정하고 그래 쟤네들 만들어놨는데 얘네들은 구스여 여기 구스 세상이여 나는 이걸 먹... 목이 왔어 고! 포기했어 여보 잘 쉬어? 어 너무 좋다 오빠 색감이 진짜 잘 나온다 역시 눕는 건 클로이가 제일 잘해 너무 가까이 왔는데 여보? 언니 사리를 먹겠어요? 양손 먹겠어요 진짜 예쁘다 그 리포터 언니가 고통을 까고 있었어 어떤 리포터를 까고 있었어 리포터가 리포터가? 다른 방송인가? 케이블인가? 등판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분명히 여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봤는데 앞에도 없어 멋있어 여자 아닌거 아니야? 여자였어 반지 맞는거야? 상관이고요 절경이네요 아 근데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앞자리 상정 아니에요 어디든 좋아 모초리 말도 써있어요? 백 밑에요? 올라왔네 이제 맥까지 올라왔네 이쁜저 nữa 너무 멋있어 원유권에 이렇게 두 집 살고 대 내리고 와서 마 Hoover 된다 연주 한 번 열어봅 도둑 현이 앞으로 도둑 바닷가 많이 접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빠 난 저쪽으로 좀 가볼래 밟아 1, 2, 3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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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십니까? 아빠 지금 방금 방금 물이야 물 물 그게 물이야 아우 촉촉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하하하하하 아빠 안 보여 우와 아 불 사라지는 거 버그 3야 버그 3 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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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 와 야 이거 진짜 새로운 2 막 우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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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아요 아니 위에서 버전 무릎을 쳐야도 안대 너무 좋네 안녕! 안녕! 한 번 더 봐야겠다! 한 번 더! 아쉽다, 이대로! 한 번 더 봐야겠다! 물 다 맞으면서 가고싶다! 비키니 보아! 비키니 보아! 저기는 연대! 여기 곳에! 택배 옆에서 두세요! 폐맷! 다 붙어오! 오빠가 드디어 움직였어! 빨리 움직여! 자, 구MP! 남편! 내꺼 진짜 잘라와라 쌍쌍무지개 어 무지개다 근데 원래 저기야 바보아 사가면 요렇게 우와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 나 발이 너무 예쁘다 1,2,3 영상 만족하여 돌아가는 중 오빠 볼링 칠 줄 알아요? 나 칠 줄 알지? 칠 줄 알아? 칠 줄 알지 멘뚱신을 쳐본 적은 없네 아쉬운데? 저거? 다 아쉽네 월미도가 매력이 있어 난 나가 있을게 우리 아빠 밖에 없다 열려? 5명의 우주를 책임지는 우리 집 공주대장 오 집이 어때? 오이구 우와 집이 너무 좋은데? 오 여기 나쁘지 러쉬 사올걸 여기 왜냐면 에어비 여기 여기 바깥이 바비큐가 있어 어 맞아 여기 그릴도 있다고 했었어 너무 괜찮은데? 냉동이 완전 냉동이 잘 되는 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가 되면 하 차가 시원하다 이것도 이것도 의자도 의자도 점이식 의자인데 어 아 여기 따로 이렇게 하지라고 그니까 해지면 여기 와서 또 회전하면 되지 야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저기 불꽃놀이 보러 못 가는데? 아니 불꽃놀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걸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걸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보일까요? 여기서 보일 거 같기도 한데? 그쵸? 아니 왜냐면 문학부장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에서 보이거든 와 그거 정말 좋았어 마트가 없었어 언니 마트가 없어 나 안을 살까? 저 시원한 거요 저도 시원한 거요 이거는 설인이 한 거 어머 여기 요즘 엔진 스파 맡아요 선생님 어머 여기 잠깐만요 여기 사장님이 너무 잘생기셨네요 이거 시키서 빨리 못 받는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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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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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오 오늘 고생한 고생한 정호기에서 치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나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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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아이고 진짜 맛있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변명이 생기냐 맛있네 변경이 생기냐 맛있네 변경이 생기냐 와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줄까 나이가라 아이고 됐는데 희해하다 해서 희해하다 해서 희해하다 해서 희해하다 해서 희해하다 해서 김대령 아주 뭐 어 저 불림채 뭐야 저 불림채 저게 감성이라고 그게 좋지? 응 저 올만하네 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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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여행 끼고 오라고 여행가 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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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격정작이야 데이1은 지나가긴 했는데 데이2 소감 내가 1,2,3,4,5,6 남겨줄게 자 아빠 데이2 소감 뭐하려고 어쨌든 영어를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실천적으로 돌아가자마자 무엇이든 첫발을 띄겠습니다 오 좋아 이것이 뭐다 데이2의 소감이다 토론토 온지 몇시간? 48시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잘 찍지 않았었고 대화 서린이가 서린이가 무지개와 배와 서린이가 약간 잘 찍는다 이거 봐 잘 찍었지 아니 서린이가 잘 찍어 야 사질로 봐도 또 감동 밀려온다 야 아 이거 아빠 이거 아빠 너 잘 찍지 물 쏟아주는 거 저는 회사생활을 할때는 스탠딩파티라고 간단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때는 왜 이렇게 안고 싶은지 몰라 근데 지금은 너무 쓰고싶어? 응 술을 술을 먹을 수 있을걸 저 손을 쳐먹는단 말 이러는데 지금 너무 서서 왜 자꾸 기가 그냥 앤디 스파 느낌을 낼려고 지금 뭐 진짜 약간 느낌이 아버님 그림이 너무 좋은데 여기 편한 사람들의 사유가 100% 들어간 거 야 오빠한테 치우세요 네 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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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디 킹 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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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parishA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